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은 힘입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것이 작용이 있으면 항상 반작용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지혜에 있는 사람들은 조신한다. 한마디로 더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더라도 그 힘을 한껏 발휘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강한 힘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을 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만난 한 경제계 원로는 최근에 전국에 대해서 묻자 몇 문장으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딱하면 부러지기가 쉽죠. 유신 시절 때 유정애를 만들어서 압도적인 힘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 막강한 힘을 가졌지만 의도대로 돌아가지 않았죠. 그분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80평생을 살면서 숱한 권력의 부침과 흥망을 가져온 분이기 때문에 다만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입니다. 7월 2일 날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월 달에 윤 총장이 채널A의 이모 전 기자의 신라진 사건 취재와 관련해서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입니다. 두 번째는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수사 결과만을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서울중앙지검의 이승윤 지검장에게 손을 들어준 것이죠. 검찰총장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법무부 장관 지시는 6월 30일 날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에 건의했다고 밝힌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7월 2일 날 오전 법무부가 언론에 공개한 1,400자 분량의 수사지휘 공문의 핵심은 바로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제거하는,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고 추미애 장관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골적으로 그냥 그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바로 추미애 장관에게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에 앞서서 대검은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수사자문단 설치를 중단한 대신에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맡기는 대신 총장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맡기는 그런 중재안을 법무부에 제출합니다마는 거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검지휘부로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수사팀 자체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대해서 심의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서 수사주체까지 명기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권한 개별직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권을 검찰총장이 갖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수사주체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월권을 해도 너무 월권을 많이 하는 것이죠. 수사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를 갖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이 계속해서 수사를 맡도록 지시한 것은 바로 추미애 장관의 선호고 또 추미애 장관 지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알죠.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그러나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해서 자신의 뜻을 밀어붙인 겁니다. 다음 질문은 수사지휘권의 시시비비입니다. 이해가 걸려있지 않는 제3의 관찰자로서 여권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검언유착. 이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여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검언유착인지 아니면 권력과 언론이죠 권언유착인지를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검언유착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채널A의 이모 기자와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사이에 무슨 유착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바라보는 시각과 판단 그리고 대검지휘부가 바라보는 판단과 관점이 너무나 다른 것이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씨에게 핵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채널A의 이모 기자에게 강요 미수죄 적용을 밀어붙이는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검지휘부가 브레이크를 끄는 거죠. 이유는 강요 미수죄 승림 요건 사안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대검지휘부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해서 증거도 제출하고 동시에 설명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걸 완전히 거절해버리는 거죠. 거부해버리는 거죠.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믿는 구석이 있었는지 믿는 구석이 있겠죠. 대검지휘부가 개최하는 회의 자체를 그냥 회의 참석 자체를 거부해버리고 또 이런 난국을 타기하기 위해서 이번 사건과 무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조차도 브레이크를 걸도록 법무부를 움직인 거죠.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검은유착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이견 다른 의견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제3의 기관을 이용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이죠.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내놓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자체의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거죠. 그건 또 뭘 이야기하냐. 그만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무리한 수사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제3의 기관에 맡길 수 없을 만큼 취약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여러 가지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의 핵심 내용은 전폭적으로 경희대법대 출신이자 신녀검사로 모두가 잘 아는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요구를 수용하는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회가 되게 해운되고 또 국회뿐만 아니라 도체에서 관찰되는 것은 우리 세상이 도래하였다는 판단에서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 이번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리수 무리수 무리수는 세 단어 하에서 또 이번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또 의외로 이번 사건을 쉽게 이해하고 또 파악할 수가 있죠. 또 큰 틀에서 보면 아주 넓은 시각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의 조기 퇴진시키기라는 그런 맥락에서도 이번 사건을 이해하면 훨씬 모든 분들이 다 또렷해지게 되는 것이죠.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산하검사장과 검찰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무장관이 지시하는 것은 법에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검찰총장이 검찰수사를 지휘 통솔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으로 보면 추미애 장관의 이번 조치는 위법에 해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은 위법이라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어떤 자신들이 세운 그런 목표를 무리하게라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합법이든 불법이든 위법이든 이런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쪽으로 많은 부분이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도 좀 떠신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일을 저렇게 처리하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아마 상당 기간 동안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그런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문지사항을 상당히 많이 그렇게 도배하고 또 기자들의 발걸음을 아주 분주하게 만들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강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GONG 0TV입니다. 한번 방문해 주시고 주변에 또 늘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GONG 0TV의 GONG 0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